중구는 지역에서 60년 넘게 살고 있는 중구 토박이를 발굴합니다. 대상은 1959년 10월 1일 이전부터 중구에서 거주하면서 중민등록 주소도 중구로 이어진 주민입니다. 재개발 등 피치 못할 이유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잠시 떠나 있던 주민에게도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인정합니다. 중구는 오는 30일까지 토박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주민에게 오는 10월 중구 토박이 전통 한마당 행사에서 얼굴 조각상이 들어간 토박이 폐를 증정합니다.